안녕하세요. K-POP 스튜디오입니다. 방탄소년단 B의 캐나다 팬들이 태영숲 조성으로 야생동물들의 재활을 돕는 등 선행을 펼치고 있습니다. 지난 20일 B의 캐나다 팬베이스 BTS V 캐나다는 작년 B의 생일 프로젝트 테이지그로브를 통해 노던 라이트 야생동물보호소에 기탁한 태영숲 조성기금의 성과를 업데이트했습니다. 보호소는 올 봄부터 재활 중인 곰들을 위한 그늘과 쉼터를 만들기 위해 캐나다 브리티시 콜롬비아 북부에 다양한 종류의 나무를 식재했습니다. 태영숲은 현재 자두나무, 물풀의 나무, 느름나무, 배나무 등 다양한 종과 사스카툰 덤불이 우거져 곰들을 위한 울타리와 방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노던 라이트 야생동물보호소 측은 우리는 여러분의 도움에 큰 감사를 드립니다. 나무들은 사랑스러운 시각적 장벽을 형성할 것입니다. 그리고 곰들이 안전하게 재야생화될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라고 감사의 말을 전했습니다. 뷔의 팬들은 바람직한 팬덤 문화를 선도하며 세계 곳곳에서 다양한 형태의 기부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카인드니스포테는 뷔의 친절함에 감명을 받아 브루키나파소의 주민들을 돕는 ASAP 파운데이션에 기부금을 전달했습니다. 기부금은 브루키나파소 4명의 어린이에게 1년 동안의 점심식사를 제공하는 데 쓰이게 될 예정입니다. 쿤69는 긍정의 기운을 전파하기 위해 칠드런즈 하스피탈 LA에 장난감 아웃박스를 기부했습니다. 뷔의 썰로곡 스티그마의 공개 6주년 기념일에는 캐나다의 사회서비스 비영리기관 스트리트 헬스 토론토를 비롯해 국제단체 글로벌 기빙, 베트남의 아동교육 관련 프로젝트 드림누처링, 영국의 유나이티드 헬프 우크라이나 청소년 웰빙 관련 기금 사인, 업 파운데이션 등 다양한 기관의 도움의 손길이 이어졌습니다. 얼마 전에는 뷔의 글로벌 팬베이스 비유니언과 한국, 호주, 캐나다, 필리핀, 스페인, 일본 등 국내외 팬베이스들이 희망브리지 전국제고협회에 호호피의 성금을 전달했습니다. 뷔가 스타랭킹 남자아이돌 부문에서 2위에 올랐습니다. 뷔는 9월 15일 오후 3시 1분부터 9월 22일 오후 3시까지 진행된 스타랭킹 남자아이돌 47차 투표에서 5만 7,688표를 받아 2위를 차지했습니다. 1위 지민, 2위 방탄소년단 뷔, 3위 방탄소년단 진, 4위 더보이즈 주연, 5위 방탄소년단 정국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한편 스타랭킹은 팬들이 직접 자신의 최애 스타의 투표의 순위를 결정하는 랭킹 투표입니다. 투표 결과 순위에 따라 스타에게 다양한 특전이 제공됩니다. 4주 연속 1위로 선정된 스타는 5개 전광판 광고에 실립니다. 4주 연속 1위 스타의 팬들은 5개 전광판 광고, 영상 팬서포트도 가능합니다. 방탄소년단 뷔가 흔들림 없는 일본 내 넘버원 인기를 자랑했습니다. 뷔는 지난 9월 12일부터 18일까지 일본 인기 아이돌 랭킹 사이트 메안이 케이팝 남성 아이돌 랭킹 투표에서 1만 9,999표를 획득하며 77주 연속 1위라는 놀라운 기록을 달성했습니다. 같은 주간 한국 배우 인기 랭킹 사이트 비안의 20대 한국 배우 랭킹에서도 1만 6,125표를 획득하며 73주 연속 1위를 차지했습니다. 뷔가 출연한 드라마가 화랑 한 작품임을 감안하면 일본인들의 연기자 김태영에 대한 애정과 기대가 상당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화랑은 일본에 여러 차례 방영되며 인기를 끌었고 비가 출연한다는 사실을 강조하며 프로모션을 진행하는 등 짧은 기간에 출연해도 강한 인상을 남긴 배우임을 입증했습니다. 케이팝 아이돌의 랭킹과 오디션 정보를 다루는 케이팝 주스의 케이팝 아이돌 인기 랭킹 톱 100에서도 비는 일간, 주간, 월간 1위는 물론 전 기간 1위와 즐겨찾기까지 모두 1위를 휩쓸었습니다. 비는 대표적인 일본의 랭킹 1위를 휩쓸었을 뿐 아니라 2022년 상반기 일본 구글 트렌드에서 케이팝 아이돌 중 최다 검색량을 기록했으며 일본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SNS인 트위터에서도 가장 많은 언급량을 기록 객관적인 수치나 기록으로 압도적 인기와 화제성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최근 비가 커버를 장식한 보그 10월호는 일본의 모든 온라인 플랫폼에서 예약 판매량 1위를 기록하며 그 독보적 인기를 실감케 했습니다. 일본 최대 전자상거래 사이트 라쿠텐에서는 불과 4시간여 만에 종합부문에서 베스트셀러 1위 3위를 차지했으며 일본 4대 온라인 플랫폼 중 하나인 큐텐에서는 종합부문 랭킹에서 1위부터 6위까지 차지하는 기엄을 토했습니다. 귀가 절친 후가 패밀리와 함께 출연해 화제가 된 예능 프로그램 인더수 우정여행은 일본 디즈니 플러스를 통해 방영된 후 모든 장르 부문에서 1위를 차지했고 TV쇼 부문에서는 25일 연속 1위를 기록했으며 종영한지 4주가 지났지만 전체 톱10에 랭크인하고 있습니다. 비는 각종 인기 투표 및 객관적 수치화된 기록 등으로 일본에서의 독보적인 인기를 자랑하고 있으며 가수로서뿐 아니라 연기자, 모델 예능인 등 올라운더로서 폭발적인 인기를 구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